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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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섯 좋아요 허리 피시고 허리 피시고 네 여섯 일곱 개 자 정면 보시고 하나 더 아홉 자 마지막 마지막 열 아 회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회원님 오늘 언제 오세요? 아 오늘 못 오세요?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그거 식단 사진 찍어서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음 음 음 음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60개 갈게요 60개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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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소금 설탕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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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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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 식감 맛있다. 음 음 아이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와 엄청 마역하네 와 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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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당면을 먹기 때문에 당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더 맛있어 맛있어 물에 마주기 납땐 나만을 먹기 찰떡 이건 납땐 찰떡 찰떡 소스 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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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한입 소스가 이게 기가 막히네 다가가가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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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고구마 고구마 시원해볼까요? 상에 버테이 혹시 식ос 고구마 고구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음 오우 와 이거따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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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양념이 어색해서 이야... 음... 숙소 너무 맛있다. 잘 먹다. 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